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이 산과 여기 계곡이랑. 동네 멋지 벼서소인데 열 번째 지역은 바로 자연특별시 무주입니다. 너무 예쁘다, 그런데 자연특별시. 이러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? 어? 이 건물이요? 건물이에요? 여기 3층 같은데? 건물 통째로요? 너무 큰데? 좋네요, 너무 좋네요. 사람이 그냥 무인이야, 무인. 아무것도 없어. 약간 계속 소름 돋거든요? 불 꺼지니까 더 무서워. 어, 뭐야? 어떡해. 뭐야, 어마어마하네, 쓰레기 양이. 그 위로 자란 거야. 그 위로 자란 거, 거기까지. 이거 방치가 잘못됐는데. 형태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진짜 생태를 넣어드릴게요.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. 그러니까 뭔가 상상이 안 가는 느낌이에요.